맛있어 너? 맛있게 냉먹고 냉먹어라 했잖아 내가 잘못먹는 거야 여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가 여기있어 눈에 가면 안좋은 게 없는데 내 귀에 막힌 내 귀에 막힌 내 귀에 막힌 내 귀에 꽃샷 내 귀에 내 귀에 내 귀에 내 귀에 계속 음... 그래서... 아이고... 머리로리로라... 눈을 좋아해요 그래서 짓는 노래가 있는게 잘 먹게되고 미친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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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움이 태어난 이리와 나야 이거 어떻게 해요? 잘 모르겠다. 내 마음은 어떻게 할까? 넌 왜?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안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게 더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돌아가고 내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내가 더 그렇게 말하는지 내가 더 많이 돌아가고 내가 더 많이 돌아가고 내가 더 많이 돌아가고 I feel like I was falling for every day I know that you want it And I feel like I'm dying to wear crashing on me But I know that you will You won't set me free I'm here with the force to call it Cause I'm stuck for me I can't find my ear I can't find my ear There's nothing left for me I can't find my 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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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time I'm done I can't find my ear You're there I can't find my 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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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ed a voice that is new I can't find my ear She's me You see that I need I need I'm struggling It's got me And I feel like I'm calling 잘생겼내세요 어떻게, 어젯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생겼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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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어떡해 아니, 음악선생이 그 옷을 사갔다면서 너는 그 옷을 몰라보니? 아, 그 옷 사간 사람이 한들이야 어디? 아, 어떡해 이제는 어머니께 완전히 지켰어 걔 좀 봐, 어머니랜다 아, 그렇게 야, 우리 어머니는 너를 면머리를 들을 생각에 너만 찍어도 쳐 보이더라 아, 내가 오늘 언니 며느리의 심정을 좀 이해하겠더라 뭐지, 애기? 응, 뭐 저런 이상한 어머니가 다 있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어, 가보니 흉언이 될 뿐이라 아휴, 어디서 그냥 천둥 번개소리가 막 들이더라니까 언니는 오늘 천둥소리처럼 들었을걸? 아, 걔만 나도 그랬어, 얘 올 거 못 볼 거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싸워야 됐는데 걔가 내 며느리라는데 눈 앞에서 진짜 별이 반짝이다 아휴, 그래도 잘 지내니 됐지 아휴, 애가 생각보다 괜찮은가봐 글쎄, 모르겠다 괜찮은가 그러다보면 또 이런 아니다시키다 이쁜가 그러다보면 어느순간도 너무 얄미했다 는 그니 지금 어디세요? 좀 배웠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은 괴남이랑 난 사이에 생긴 거였고 우리 둘이 덮기로 온 거죠. 괴남과 왜 부르셨고 했는지 긴장을 가지. 그게 처벌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해 좋은 일입니까. 내가 잘했다는 건 달라. 그렇지만 지금 제 3사잖아. 써뿌린 회사 좀 보고 이 일에서는 빠져들었으면 좋겠어. mers니티 선물보 주문했습니다. 우린 백댓기 이벤트 이벤트 드는 나 봉사 가는 기관에 있는 나이야 한 달 전쯤 우리가 더 하나 못 구웠다는데 자폐 증세가 있어 근데 오늘 보혈의 복통 증세까지 있어서 우선 헤어짜 맞았는데 봉상도 해야 될 것 같아 오빠도 아줬으면 해서 아무래도 심정이 이럴까? 나 진짜 너무 놀라서 발이 훅져버리는 거 있지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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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얘들은 심리적인 충격에 몸이 더 웬만한 거 없나봐 아까 저희도 한 달 사이에 저런 생각제를... 나도 그래 오빠도? 나도... 고원 들어가서 아휴... 한 달 동안은 많이 아팠다 리본드에 아휴... 아휴... 오빠도 나름 충격이 컸겠지 저 어린 게 버스에서 자라라 일어났을 때 요새 아무도 없었을 거 아냐 얼마나 무서웠겠어 도대체 ha 이리와, 거기서 앉자. 오빠, 왜 그래? 고마워 고마워 이제 여긴 할래? 방 좀 취해? 아니요, 괜찮아요 근데 왜 내느냐? 저... 들은 말씀이 있어서 내 주차 너너때들 난 바보 같아서 그대 바람이 꿈꾸고 혼자 가슴가 없죠 그대 love you 오직 하나처럼 그대와 사랑할 수 오류 오류야 오류면 안되지? 다시 해보세요 그냥 연이어서? 뭐 다시요, 아니면 연이어서? 아니, 닥터진을 보던가 밑을 빼던가 해야지 천천히 다시 갈라고? 응 나중에 다음으로 다시 갈래 67%에서 시작되겠지 응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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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구매가 대세인이되 이런 일들 받는 당내가 먹혀있냐? 너 생각할 때나 한 공동구매 다시! 하나, 둘, 셋 항상 세! 제일 주문한 공동구매 너무 유행하다는 한 공동구매 뮤비와 함께 하는 공동구매 makers에 관한 공동구 그리고 제가 공동구가 전문구매 유행하는 공동구 러시아 전공구 다르셔 공업신문구 이래 가동구 죽음 춤의 연주 아우 잘생겼어 아우 너무 잘생겼다 비행기 좀 하고 저 공중 팀장님 반았다고 어떻게 눈앞에 노래 회복할까요? 아우 잘생겼어 노래는 저희가 해야죠 오늘 눈앞에 기다리시잖아 어 미디엄 3분 간질하세요? 아우 기네스북에 등재만 안 됐을 뿐 고행 한 자리에 타선 최다 시간을 버티는 기원을 거하며 장롱에 이별을 따 애석하게도 그 역사는 예식장까지 이어진다 자 찍습니다 장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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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